This one is our Korean traditional rice cake. The red color of this rice cake means preventing bad luck. 맞아요, 맞아요. 떡, 떡, 떡.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랬나 보다. So that's why I made it myself. 직접 하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너무 고생하셨다. 생각보다 팥가루가 양이 많은데? 팥가루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팥은 쪄서 이렇게 하면 돼요. 고생하셨네. 돌잔치 정성스럽게 하셨네. 정말 정성스럽다. 위에 한번 먹어볼까? 살짝? 합격! 합격! 처음 먹어보는... 어때? 조금 맛있나봐. 조금 맛있나봐. 조금 맛있나봐. 넣어주세요. 맛있게 맛있지? 1월 추가. 1월 추가. 1월 추가. 1월 추가. 2월 추가. 2월 추가. 2월 추가. 2월 추가. 2월 추가. 2월 추가. 그렇죠. 떡 식감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 그렇죠. 스페인에서 그런 식감은 없으니까. 팥도 잘 안 먹죠. 안 먹잖아. 팥은 안 먹어요. 달달한 팥은 없어요. 팥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예요. 일부러 저희가 오늘 팥색으로 다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수수 팥떡으로. 자 이제. 열심히 하네. 저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네. 더워? 더워요? 아니 안에 옆에 있다고 열심히 하네. 아 역시 좀 말이 많구나. 여기서도 말이 많구나. 여기서도 말이 많구나. 말하는 직업이라서.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초콜릿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진짜. 떡 식감은 팥떡. 먹는다 먹는다. 아이들은 편견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게 재밌는 식감이 수도 있어 아이들은. 젤리인지 뭔지.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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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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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지. 어떻게 해. 야 어떡하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오해. 오해. 이상해 이상해. 아니니까. 아 초코인 줄 알았구나. 아 실망했구나. 색깔이. 초코볼처럼 새겼잖아. 애들은 이게. 애들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난 뱉은 게 어디냐. 이 식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봐. 생소하니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멈췄어. 맛있다는 건가. 다들. 아 이런 맛이구나. 그냥 이런. 응. 나 왜 놔. 응. 이게. 결론가 봐. 반납. 반납 들어왔습니다. 엄마도 버려야 되는데. 엄마도 버려야 되는데. 날 좀 어떡하니. 입에 있는 거 지금 막. 맞아요. 수수팥떡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네. 팥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고. 포부로가 강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수수팥떡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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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